크리에이터 조선입니다. 옹진군의의 의장은 지역협력을 위해 유관기관을 방문했습니다. 인천광역시 옹진군의의 의장은 지난 20일 인천중부, 미추홀, 경찰서, 인천해양경찰섬인 옹진군사회단체 등 15개수의 여러 유관기관을 방문했습니다. 이날 방문을 통해 옹진군의 조철수 의장은 각 기관장들과 옹진군과 연관해 현안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주민의 안정과 치안유지 등 행복한 옹진군을 위해 상호협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또한 옹진군의 조철수 의장은 이번 유관기관 방문은 현장의 상황을 직접 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주민분들의 여러 의견을 직접 현장에서 청취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. 지금까지 인천 네트워크 뉴스의 이슬비 기자였습니다.